아스메티리와 메스 아스메티리와 메스 구분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죠. 아스메티리란 모양을 분석해 본다면 평면형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 아스메티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메스는 좀 3차원적인 모양을 갖고 있죠. 즉 메스는 좀 좀 convex outward라 그래서 바깥쪽으로 좀 볼록한 느낌을 준다면 아스메티리는 concave outward라 해서 좀 안쪽으로 불규칙한 오목한 느낌? 바깥쪽으로 벌징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밀도를 본다면 아스메티리는 좀 섞여있는 헤테로제노스한 특히 지방 음영이 포함되어 있는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메스는 다소 마일드하게 헤테로제노스한 수작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변부보다는 중심부의 에코가 훨씬 높고요. 아스메티리에 비해서 좀 균질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메스입니다. 위치는 어떨까요? 위치는 펫 주변, 펫 사이에 많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 아스메티리. 메스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랜듈라 티슈에서 발견되는 것이 메스죠. 자, 우리 밀도의 변화를 본다면 아스메티리는 좀 점진적인 패턴을 보여주는가 하면 메스는 우리 급격한 밀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석회화 등 동반 소견에 대해서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 아스메티리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동반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자, 우리 메스는 클래시피케이션 동반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의 패턴에 따라 말레이너시, 비나인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비교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경계도 약간 좀 이레귤러하고 바깥쪽으로 벌징한다는 느낌은 느껴지지 않으시죠? 자, 반면에 메스는 어때요? 아스메티리에 비해서 밀도도 상당히 높고 에코도 밝고 또 바깥쪽으로 좀 밀고 나가는 볼록한 느낌을 주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메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맘모그라피의 바이라드 오판 렉시콘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바람에 터져 컴포지션입니다. 자, 우리 컴포지션이란 유방실질의 컨디션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우리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누고 있고요. 자,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네, 맞아요. 우리 그랜듈라 티슈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좀 나눕니다. 프로테이지는 25% 미만, 50% 미만, 50% 이상, 75% 이상 해서 우리 4개의 단계로 나누죠. 자, 그럼 Entirely Fatty Breast란 전반적으로 팩티슈로 뒤덮여 있는 유방을 얘기하죠. 유방실질이 25% 미만인 유방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Scattered Area of Fibro Grandular Density란 우리 줄여서 Scattered Dense Breast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 컨디션은 맞아요. 유방실질이 50% 미만 차지하고 있는 컨디션의 유방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Heterogenously Dense Breast 50% 이상, Extremely Dense Breast 75% 이상 그랜듈라 티슈가 차지하고 있는 유방을 얘기하죠. 자, 우리 이 중에 내부에 리전이 있는 경우, 그 sensitivity가 가장 떨어지는 컨디션은 어떤 경우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렇죠. 4번이죠. 우리 Extremely Dense Breast는 내부에 실질이 75% 이상인 경우에요. 그럼 유방 촬영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거의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자, 이러한 컨디션은 우리 일명 그냥 랜스 브레스트라고도 얘기하죠. 유방 촬영의 sensitivity보다 이러한 컨디션의 환자들은 유방 초음파가 훨씬 더 적합하죠. 유방 촬영에서는 흙 아니면 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유방 실질이 하얗게 보여서 그 뒤에 숨어있는 리전들에 대한 판독이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많이 놓쳐지죠. 그래서 우리 랜스 브레스트는 필수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오더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Extremely Fatty Breast는 거의가 Fat tissue로 차지하고 있는 유방이기 때문에 안쪽에 메스라든가 아스메티리라든가 구주 왜곡이 있으면 하늘에 싹 잘 들어오죠. 센스비티가 가장 높은 컨디션입니다. 어디서? 유방 촬영에서. 자, 우리 두 번째 파라메터 메스입니다. 자, 우리 메스는 잘 봐두세요. 우리 다음 챕터에서 할 거지만 울트라사운드 즉 유방 초음파의 마이라드 렉시콘도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유방 촬영에서의 렉시콘과 유방 초음파에서 렉시콘 중 코릴레이션 부분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파라메터가 메스예요. 왜? 유방 촬영에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팩터들과 유방 초음파에서 선생님들이 진단하셔야 될 팩터가 약간 다르죠. 즉, 유방 촬영에서는 볼 수 있지만 유방 초음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거 유방 초음파에서는 잘 보여지지만 유방 촬영에서는 진단하기 좀 제한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렉시콘에 넣어놨기 때문에 유방 촬영에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세 가지 꼭 체킹하시고요. 유방 초음파에서 메스를 디텍션해서 렉시콘에 따른 파라메터들을 체킹하셔서 코릴레이션 하시고 마지막 카테고리를 나누는 어세스먼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생님들의 두 개의 소견을 병합해서 파인딩 아날리시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죠. 유방 촬영, 쉐입, 마진, 렌시티입니다. 자, 첫 번째 쉐입입니다. 오발라운드 이르길라 우리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마진은 자, 우리 뒤로 갈수록 뭔가 기분 나쁜 애들인 거 선생님들 잘 아시죠? 자, 우리 렌시티는 Fat, Low, Equal, High로 나누고 있고요. 자, 우리 아스메트리는 종류 네 가지죠. 아스메트리, 글로벌 아스메트리, focal 아스메트리, developing 아스메트리. 요 아스메트리 아스메트리 아스메트리